안녕하세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상영어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될 텐데요. 한번 알고 지나가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화상영어서비스 사업이란 국내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과 계약을 해가지고요. 해외현지법인에서 외국인 강사를 고용을 해서 어떤 교육 영역을 제공을 하고 국내 사업장에서는요. 이런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의 화상영어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수강생들한테 받는 화상영어서비스에 대한 대가에는요. 현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나 임대료 그리고 수수료 같은 어떤 재반경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외현지법인한테 강사료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지급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한 인정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원천징수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 대리 납부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다시피 면세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고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화상영어서비스 역시도요. 부가세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정부의 인허가를 얻은 원격평생교육시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 면세교육에 해당한다라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거에 대한 부가세를 대리 납부한다는 것인지 바로 우리가 외국법인한테 돈을 지급을 하죠. 왜냐하면 강사료를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용역을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 사람들이 받은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법인이 되죠.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우리죠. 우리 원격 교육 사업자죠. 국내 사업자가 이것을 과세 사업에 제공을 하면 이것은 그냥 면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면세 사업에 제공한다라고 하면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즉 그때는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상영어 서비스에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화상영어 사업자가요. 어떤 우리 교육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한다. 그죠? 우리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게 과세 사업에 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나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고 실질적인 교육 용역 주체에 해당한다. 화상영어 서비스 사업자가 실질적인 교육 용역 주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면세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리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왜냐하면은 대리 납부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은 용역을 과세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다. 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상영어 서비스 사업자들은 부가세에 대해서 좀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